중국의 14억 인구 가운데 30%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이동 제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월 7일을 기준으로 중국 정부는 우한 폐렴 확산을 막기 위해서 중국 전국에서 도시 1,70개에 대해서 봉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항공사들은 여전히 중국 정부가 봉쇄한 지역에도 여전히 운행되고 있으며 중국으로부터 한국 방문객들에 대한 큰 제한은 없는 실정입니다. 중국 정부가 우한 폐렴 방울병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1월 31일부터 2월 7일까지 봉쇄 지역과 국내를 오고 간 사람은 28만 명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김의주 고대 구로병원의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의 늦장 대응, 미온적인 대응에 대해서 불만을 크게 토로합니다. 이미 민간의 수차례 중국에 대한 전면 입국 제한 등 강도 높은 대처를 요망했지만 정부의 대처는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정부가 전문가의 말에 귀를 닫고 있는 상황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2월 6일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렇게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로의 확산 가능성이 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비상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역사회로의 확산 가능성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만일 우한 폐렴이 지역사회까지 확산되게 되면 신규 감염자의 감염 경로나 그리고 원인이 추정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결국은 팬데믹, 감염병 대유행으로 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들의 불안감과 불만도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한 폐렴에 대한 정부 대처, 정부 방안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한 폐렴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명은 우한 폐렴 여론조사입니다. 대상자는 공병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실시 시간은 2월 6일 17시부터 그리고 2월 8일 새벽 4시까지입니다. 총 35시간 동안 실시됐습니다. 참가자는 2만 7천명입니다. 의견을 제공하신 분은 604명입니다. 다음 질문은 여론조사 질문지입니다. 우한 폐렴 여론조사. 중국으로부터 외국인 금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정부가 우한 폐렴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의견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은 2만 6천명이 했습니다. 다음은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잘 대처하고 있다 1%입니다. 잘못 대처하고 있다 97%입니다. 잘 모르겠다가 보통이다가 1%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대처하고 있다가 거의 압도적인 다수인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여론조사 해석입니다. 참가자 2만 7천명 가운데 압도적인 다수인 97%가 정부의 미온적인 자국민 보호조치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온적인 조치 가운데서도 어떤은 중국으로부터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의 입국 금지 조치를 한국 정부가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고 그리고 앞으로도 미적거리는 부분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정부의 미온적인 조치는 우한 폐렴이 국내에서 기대와 달리 상당 수준까지 만일 번져나가게 되면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는 모습으로 주목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우한 폐렴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의로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정부가 지금이라도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입국 금지 조치를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전시성 행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중국으로부터 방문 계획이 한국 유입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방지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정부가 이미 실시하고 있는 우한 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는 대다수 국민들이 실효성이 없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전시성 대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구체적인 의견입니다. 자국민 보호에 대한 정보의 미온적인 조치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시게 되면 공병호TV의 커뮤니티를 방문하시게 되면 우한폐렴 여론조사에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장 찬성을 많이 받으신 분들의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준입니다. 334명의 찬성을 받았습니다. 제일 시급한 것은 중국인 입국 금지입니다. 지하철에 중국인이 너무 많습니다. 두 번째는 김희동님입니다. 283명의 찬성을 받았습니다.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게 뭐하는 짓이죠? 세 번째는 김두식님입니다. 232명의 찬성을 받았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생사가 위중한데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승사시켜 4.15 선거를 승리하기 위한 장기 집권을 꾀하니 대통령으로서 자질은 물론이고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중국과는 출국 입국을 전면 검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헐 리이님입니다. 190명의 찬성을 받았습니다. 메르스 사태 때 현재의 집권 세력이 어떻게 했습니까? 언제부터 중국이 우리나라와 친구의 나라였나요? 납작히 엎드렸던 우리 조상들이 이제 우리가 잘 살게 되어 그래도 허리 펴고 당당해졌는데 또 무슨 사대사상을 친구로 포장하여 국민의 목숨을 인질로 하고 있는지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컬처님입니다. 181명의 찬성을 받았습니다. 문정부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을 생각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마스크만 해도 그렇습니다. 중국 보따리 장사들이 싹쓸이하는 바람에 국내 마스크 값이 천정부지로 뛰었고 내국인들은 4,500원 하던 마스크를 지금은 4,5천원 주고 사야 하는 실정입니다. 무슨 대처를 잘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섯 번째는 이연성님입니다. 71명의 찬성을 받았습니다. 저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살고 있습니다. 중국 훈춘은 버스로 서너 시간 정도 걸립니다. 러시아 국경이 차단되어 훈춘에 있던 중국인이 한국 부산으로 내려가서 다시 블라디보스톡으로 입국하였습니다. 버스 타고 갈 수 있는 길은 이미 막혀 있는데 하늘길과 바닷길이 아직도 뚫려 있어 많이 우려가 됩니다. 일곱 번째는 아름님입니다. 58명의 찬성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대통령 맞나요? 어떻게 자기 국민 생명에는 안중에도 없고 중국만 걱정을 하는 건지 총선에만 신경을 쓰는 건지 왜 전면 중국인 입국 금지 외국인 입국 금지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중국 벼렴이 퍼졌지 않습니까? 국민 생명을 뭘로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다수 국민들 97%가 2만6천명 가운데 정부의 미혼적인 조치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실효성 있는 입국 금지 조치 같은 부분을 하루속히 내놓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